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시장, 도의원, 시의원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.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주민등록표 초본과 전과기록 등의 증명서를 내고 기탁금의 20%를 납부해야 하며, 후보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와 명함 배부,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 입후보가 제한되는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신청 전에 사직해야 합니다. 하지만 선거구 획정이 아직까지 이뤄지지 못하면서 예비후보자들과 유권자들 모두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. 한편 군수와 군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은 다음 달 20일부터 시작됩니다.